나빴네 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웠어 뒤에 니가 뭐 어떤 나라를 끌어들일지 상륙을 할지 뭐 공수를 때려박을지 희망도 원래 공수 때문에 했던거거든 죄송한데 저는 끌어들인적이 없다니까 걔들이 나한테 온거라고 와서 내가 도우러 간건데 두팀 두팀 근데 나랑 너 졌댔네 내가 먼저 뒤지겠네 내가 먼저 뒤질수도 있어 적 한복판에 내가 떨어졌는데 아이씨 총이 안나와 뭐야 이럴때 총 안나와 어이 이 그 이 이 주변에서 발소리 존나 들렸는데 조용히 잤어. 아 저 지금 존나 들려. 자두가 너무 부르네. 자두가 너무 부르네. 자두가 너무 부르네. 자두가 너무 부르니. 자두가 너무 부르네. 말 듣고AST 말 듣고싶은가 hen 더 누가 접근 접근한다 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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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어 아 아 말하마 근처공 나 있어 오우 이 ㅅㄹ로 내려갔다 조심해 우리 더이상 존나 멀어 120방에 하나 있는데 펴가지고 못 속었다 좋은 아이디어 나 힙집도 없어 일단 자기장 인하자 120방에 하여튼 왼쪽에 있어 아직 벌산에 하나 보이지 힐킷 있니? 힐킷 줄게 감사 나는 그 붕대라던지 그런거 없잖아 붕대? 아 오케이 고마워요 하나 더 줄게 감사합니다 아 야 자기장 절다 멀어 음 왼쪽 언덕 지형에 지금 내가 포착하기로 했고 지금 교전 계속 교전했거든 저기 네 조심 뒤에 있을 건데 어 뒤에 있을 어 여기 255 그 밑에 집 쪽에도 여기 있다 너로 계속 봐 아 환빛 마라 분리 분리 40점 50점 46점 주사 50점 1점 2점 하 아 5점 100점 5점 1점 5점 4점 5점 6점 여행 5점 4점 아 시발 소리가 멋져 정말 너네 비시발 내 개 짜식이 설마 조심 아 누가 털었네 뭐라고? 여기 누가 털었다고 총알 4발 5발 이런식으로 양호 자기장 정말 적대졌네 계속 여기 안 맞네 빨리 나가봐 아 나이 SMG 보정기가 하나도 안보이네 그렇게 남아 돌다는게 과거의 영광을 제쳐드시죠 자 슬슬 가자 자기장 뭐야 뒤에 있어 알았어요 뒤에서 맞았거든 먼 거리 아니었어 잠깐만 킬킷 좀 알았어요 어디지 18? 집 쪽에 숨어있었나? 아 또 저격도 있어 아 씨 야 담벼락 담벼락 거기 어 거기 아 씨 점프라서 해피가 아 돌다왔네 까비 아 시발 아 아 우리 자기장에 너무 쫓겼어 어 너무 거지런이었어 아 아 아 48 형 하 아 나 이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때까지 게임하면 돼 와 인디어식 기호 좀 지렸고 어? 아니 하다보면 어느샌가 어? 하늘의 기운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까 이태지가 음 음 음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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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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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털리는 적이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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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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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 어디다! 여기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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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만하면 기청 내지 마! 응? 이 좁은 자기장에 22명이야! 그렇게 안좁은데? 이제 이웃집이 생겼다는... 음... 음... 발소리? 감사합니다. 아 가까웠습니다. 탱소리들. 그들이 온다. 우와. 우와. 참. 들어와. 좋겠다. 아 진짜 진짜 엄청 싸우네. 오. 오. 아니 근데 AK로 회로 그나저나. 이유집에 들어온 것 같거든? 총소리 들리지? 지금. 네. 어. 그 혹시 전세냈어? 그 옆에 분들? 모르겠다. 생일파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. 응. 그런 것 같아. 와. 자기장 개쩐다. 여기 플랫존 대기다 좀 있으면. 개쩌네. 우리 제발 인스타클 해. 인스타클. 기사님 여기 얼맘도 한데 왜 아무도 안 오지? 저쪽 집은. 집이 종류가 많잖아. 저쪽 집이 3층이어서 되게 좋거든. 아무도 안 오네. 항상 대가리 조심하고. 네. 대가리 내놓고 그 시야 보는 것보다 누워서 돌려서 봐. 그럼 혼자 체크 잘하고 들어가야지. 응. 이제. 밖을 안 봐야 딱 한 곳만 보고 있어. 나 크게 돌아. 크게. 이쪽으로 크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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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. 파이어 인 더 월드 써든 어택 하네. 어. 철지나서. 터마트. 서든. 야. 온다고. 사람 많은가보다. 이 지역 사망도 또다. 우리 여기 토박이야 토박이. 크으. 야 기간청 드네 있다 뭘 안해 저분 아 그러니 이상하네 불법한데 와 미쳤다 죽여주네 아주 여기 지금 11명이 다 집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야 공실 없겠네 블랙존이 왜 안오지 이제 울태됐는데 그러네 블랙존 우리 한번도 안걸렸네 에뚜압 아씨 네 어떡하지 아니 니가 블랙존 얘기해서 그래 아 네 하이 여기 담벼락쪽으로 뛰어내리자 뛰어내려 잠시만 보급 아 보급이고 개뿌리고 야 저 사람 오케이 보급 쪽에 사람 갔어 어 봤어 아씨 봤나 어 봤어 봤어 야 근데 우리 뒤편에도 사람 있다 뒤에 어 아 앞뒤 다 있다 씨부라 지금 긁는 거 소리 들리지 백터 예 어 그쪽 봐 나 여쪽 볼게 그쪽이 어딘데 너 야 온다 하나 발소리 들렸지 아아 아 씨발 여기 있네 아 씨발 그러네 아 씨발 그러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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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올 때까지 지금 발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어 아 아 아 까비 하하 진짜 종보만 탔다 터박이 아 원주민 학살 아냐 이거 와 딜 0 실화냐 너 무기 못 들었냐 아니 왠주먹 아니 진짜 아 아쉽다 그래 고생했어요 아 씨발 집에 가서 한다고 코이 뭐라고 연락을 아 앙